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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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생활 안 하고 싶어요? 한 번만 아 잠시만 야 얼마 안 하고 영원히 중합니다 이게 은근히 힘들어 고마고마 고마고마 죄인! 뭐지? 걸그룹 필딩이에요 여러분들 잘 시작했습니다 3점을 주시죠 빠름 1번 더, 1번 더! 2특 예성팀 나눠봐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예성팀 하고 싶다 나는 2특팀 하고 싶다 여러분들 좀 매력 어필을 보고 싶거든요 둘 다 싫어하는 것 같아 재인? 제인! 저는 이번에 예성 선배님과 같은 팀을 하고 싶습니다 왜요? 일단 제 이름이 성지연인데 예성 선배님이고요 그리고 좀 아까부터 많이 다운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운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어? 다운이 돼? 그러니까 텐션이 좀 다운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텐션 높은 멤버가 가서 조금 올려주고 싶다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텐션 제이 씨가 잘 모르시는 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많이 좋은 거예요 정말요? 진짜요? 많이 걸어 올린 거예요 화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기뻐요 나 이거 기분 좋은 거예요 네 울어요? 괜찮아요?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나윤 씨는 어느 팀 가고 싶어요? 그러면 저도요 오? 야 예성아 우리 저도요 오? 야 예성아 우리 인기 폭발인데? 네인 씨 씨는요? 저는 이특 선배님 그렇지 네인 씨 이특 선배님 그렇지 네인 씨 가수생 안 하고 싶어요? 나윤 씨는 어느 팀 예성아 우리 인기 폭발 하와이 기울을 받아서 하와이 기울을 받아서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30점 잠시만요 이거 승부가 낫지 않았나? 난 수는 낫어 30점 40점 끝났어 여기 선배님이 던져서 다 밀어낸다고 그냥 다 밀어버려요 손으로 하면 안 되지 밀어버려요 손으로 해도 안 돼 제 걸 딱 쳐가지고 제 걸 딱 쳐가지고 오! 오! 뭐지? 예서 성공! 랄덕에서